1회전 6대급 게임이냐 이거 와.. 개재미있어 보인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젤란직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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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PC판 팀에서 6만 3천원의 예약 구매를 하시면 특별히 더 얹어준다는 전설적인 게임 이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 역대급으로 잘 나온 몬스터 헌터 월드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나 약간 저런 거 좋아해 아 귀여워 야 축구 선수 닮았지 않냐 쟤? 아 귀여워 근데 이 몬스터 헌터 월드의 기본은 여캐가 우세입니다 여캐가 우세예요 왜냐하면 여캐가 룩을 만질 때 되게 잘 나와 이 몬스터 헌터 하면은 말 그대로 베테랑 베테랑 될 만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낭성보다는 약간 중년, 노년? 게롤트 아시죠? 게롤트 같은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프리셋이 나와도구나 아 요거나 요거 마음에 든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죠 이것만 만지는데 1시간 걸릴 것 같다 느낌이 아 제일 싫어 이런 머리 너무 싫어 진짜 크아 민도 노초? 마음에 드는데? 어 이 느낌 좋다 무조건 멋있어야 돼 너희들은 그런 걸 몰라 중년의 멋을 모른다고 야 매일만한 술 담배를 퍼댓기는 아저씨가 능숙하게 헤비보호건을 몬스터 잡는 상상해봐 여러분들 남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잠깐만 야 이거 하면은 이거는 완전 게롤트 아니냐? 약간 그레이메인 느낌도 나요 야 캐릭터 잘생겼네 아냐 이런 멋이 아니라고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냐 완전 금엄해야 돼 너의 표정은 그나마 이게 나아 아 뭐야 봐봐 남캐는 룩이 별로라니까 여캐에 비해 헌터 1은? 어 뭐야 아 얘도 정해? 왜 고양이야? 걔는 안 돼 걔는? 아이루가 귀엽긴 한데 걔는 안 돼? 시바 개 닮은 거 없나? 그나마 닮은 거? 넌 지금 고양이지만 내가 개로 만들어줄 거야 아 귀여워 얘만 봐도 질리진 않겠는데? 시바냥이야 에잉 고맙소 얘가 더 나이 많아 보이던데? 아 왔다 묘조의 인물 왔다 왔다 1 진짜 무슨 일임? 무슨 일임? 시바 냥이 시바 냥아 내가 쟤를 어떻게 거스로 하시겠는데 큰일이야 근데 진짜 아 분위기 끝장이다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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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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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진짜 리얼루 리얼루다가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저거 맛없어요 얘 먹어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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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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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점프하라고요? 입체기동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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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이 쟤 쓸데없는 오지랖 누가 보면 얘가 주인공인 줄 알겠다 아 어디가 니가 앞장서 몬스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안한데 난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 아무리 어 니가 여성이라 해도 이 몬스터허터 월드의 세계관은 냉정한 법이야 요런 귀여운 도마맨들은 그냥 가만히 지나가게 냅두면 되는겨 무서워할 필요 없어 슬슬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슬슬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슬슬 무서워하려 그래 슬슬 무서워 이제는 혼자인거야 다 꺼져라 오늘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몰라 모른척해 손절해 나만 살면 되는거지 어 뭐야 쟤 또 가능해? 님 가능?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갈까? 뭐야 씹네 아 이벤트구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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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들 왜 진짜 싸웠는데 빨리 살려줘 어휴 뭐야 저 표정 아 왜 저래 저거 아이 표정 뭐냐 표정 뭐냐 아까 개취했어 진짜 내가 만든 캐릭터이지만 진짜 개취했어 야 내가 외모로 따지자면 야 그냥 거의 복학생인데 신입의 명호상이 아니었네 얼굴이 저게 대장보다 더 높아보여 내가 할배 데려왔다고? 아 이 사람이 할배? 야 나보다 젊어보인다 야 식당 밥 뭐냐 경찰 밥이냐 아니면 밥도둑이냐 밥검사라고? 야 안 먹어 때려쳐 안 먹어 뭐야 레몬튀김이라도 나오는거야? 근데 주인공이 얘인가요? 왜 얘를 더 비춰 주인님 어디 계세요 아 너무 귀엽다 야 내가 주인인데 이 새끼 아이로 아닐지도 몰라 야 아 calm Segunda 나 생각해 증정 봐 나 ô